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아 좋아 아 좋아 원래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알잖아요 오늘 영상이 유튜브 같죠? 아 티나 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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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먼저 한입 제가 하시죠 제가 드릴게요 맛있어요 오이시 탱겁죠 감사합니다 근데 티나 너무 가까이서 찍는 거 아닙니까 괜찮겠죠 괜찮아 감사합니다 아 수염도 나옵니까 ㅋㅋㅋㅋ ㅠㅠ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